안녕하세요 저는 김고은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화보를 찍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색다른 시도를 해서 즐거웠습니다 제 별명은 어렸을 때부터 곤이에요 곤 부모님? 아무래도 작은 귀걸이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데일리로 착용을 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다이빙을 가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말은 내 친구? 뭘 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잘했을 것 같아요 현재에 충실하자 사랑 1순위이고 싶은 욕심 핸드폰 게임 많이 하고요 영화나 드라마 예능을 많이 봅니다 마리클레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모두들 힘드시겠지만 우리 힘내요 화이팅! 안녕 만나요 곧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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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